오늘은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결과물만 보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항상 뭐 카메라 세팅하고 뭐 바꿔보고 조명도 해보고 이런 삽질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의 한 8 90% 이상은 무슨 카메라로 찍었냐면은 블랙매직 디자인 포켓카메라 bmpcc 라 그러죠 4k 6k 그 카메라로 거의 다 찍었어요 근데 최근에 소니 fx 30 이라는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한가지 재미난 사실은 지금 sd 카드를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ssd 같은 것도 전혀 안 쓰고 이런 녹화기도 안쓰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요거 보시는 분들은 아 obs 로 녹화를 뜨고 있구나 라고 바로 아시겠는데 사실 이 시도를 해 본게 처음입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이 처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의 세팅에 대한 xlr 마이크 연결하는 법 이런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제가 얼마전에 살라고 했더니 재고 없대요 그래서 재고 하나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1테라 풀옵션으로 하나 사왔는데 어쨌든 요게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 카메라 뭐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들 그러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다 되지 근데 결과물이 그렇게 맘에 들진 않거든 사실 저도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시도해 봤어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찍는 거 근데 결국에는 하나 찍고 다시는 안 쓰게 되더라구요 얘는 달라 좀 더 결과물을 보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조금 복잡할 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싼 악세사리들도 아니에요 얼마 안해 이런거 맨날 안해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찍는 그 세팅은 아닙니다 저도 이 카메라 세팅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밖에서는 여기로 들고 다니면서 찍어요 달라요 고정된 집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는 아 저런 식으로 세팅해서 찍을 수도 있구나 저 세팅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카메라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제가 생각하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첫번째 배터리 충전해서 끼고 찍는 거 안 된다 짧게 짧게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찍어도 되겠지만은 저처럼 조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배터리 고 10 핸드 배터리 다 달았네 갈면서 흐름 끊기고 또 배터리도 많이 또 쌓아 나야 되고 또 영상 찍기 전에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외장 전원으로 카메라가 24시간 구동 돼야 된다 언제든지 두 번째 sd 카드를 안 쓰고 싶다 밖에 나가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의 sd 카드를 놓고 찍는 거는 제일 편한 방법이죠 작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 아니 여기서 여기다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이런 sd 카드를 여기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1m 도 안 되는 거리를 sd 카드를 통해서 파일을 이동을 해야 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블랙매직 카메라 쓴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ssd 연결이 돼요 그 카메라는 sd 카드보다는 좀 편하거든요 세번째는 마이크 연결이 편해야 된다 카메라 전용 마이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로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쓰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xl 마이크 뭐 이거 뭐 쇼 다이나믹 마이크라든지 다른 뭐 콘덴서 마이크라든지 이런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 기능에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게 블랙매직 카메라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래 썼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카메라를 바꾼 이유는 블랙매직 카메라는 af 가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딱 조정해 놓고 맞춰 놓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야 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보여줄 때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소니로 바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찾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장전원 이거 쉬워요 충전기에서 usb-c 포트로 카메라 연결해 주면은 물론 카메라에 배터리는 들어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배터리가 항상 100% 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켜서 24시간을 찍어도 배터리는 항상 100% 인 상태인가요 마이크 연결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많이 해 봤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xlr 멍텅구리 아답터도 만들어서 연결해 보고 제가 찾은 솔루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를 쓰는 거에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보통 컴퓨터 연결하죠 usb 로 근데 컴퓨터 연결 안 합니다 단순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약간 프리앰프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거에요 엑셀 마이크 입력이 들어가고 전원을 켜면은 저 아웃풋으로 4분의 1인치 잭 2개 스테레오 잭이 3.5mm로 바뀌는 아답터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지금 3.5mm로 마이크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 입력 용 시그널보다는 라인 레벨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은 카메라 세팅에서 마이크 입력 레벨을 낮추면은 또 전혀 문제없이 지금 xlr 신호가 들어가고 있어요 xlr 마이크면 어떤 마이크라도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 문제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디테일의 악마가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연결해 봤어요 유일하게 문제가 없는 게 저거입니다 자 이게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라 그러죠 전원 소스가 많은 기기들을 같이 이렇게 뭉치다 보면은 기길들 간에 그라운드에서 루프 노이즈가 생겨서 우우....하는 소리가 노이즈로 깔려 들어가요 지금 저 상태도 카메라에 전원 들어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원 따로 들어가고 자네들끼리 루프 노이즈가 생겨요 그런데 저 롤랜드, 루빅스, 둘둘 저 녀석은 뒤에 뭐가 있냐면은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걸 딱 올리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더라구요. 제가 찾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마지막 SD카드. 죽어도 저는 SD카드 쓰기 싫어요. 아까부터 이 화면 보셨죠? 화면이 뭐냐? OBS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FX30이라는 카메라는 HDMI 출력이 있는데 아주 깨끗한 4K 시그널이 나옵니다. 클린 HDMI를 지원을 해요. 요즘 카메라들은 거의 다 클린 HDMI가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나 안 되는 것도 있긴 해요. 만약 제 세팅을 따라 하신다면 구매를 하실 때 그거 하나만큼은 확인을 해야죠. 클린 HDMI 시그널이 나오느냐? 어쨌든 그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를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어떻게 녹화를 하느냐?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썼습니다. 아토모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모니터 겸 녹화예요. 2.5인치 SSD거든요.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녹화 누르면 HDMI를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4K로. 최근 올린 제 영상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 놓고 보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이것도 웃기잖아. 아니 여기서 찍어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컴퓨터 바로 넣는 행위 자체도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럼 와중에 오늘 영상에 광고 태그를 단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이걸 하나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캡링크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제품이죠. 카메라에서 나온 HDMI 신호를 꽂아서 USB로 컴퓨터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에서 나온 HDMI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컴퓨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OBS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요. 외장 장치로 지금 얘를 통해서 지금 OBS에서 저 카메라를 제가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OBS 같은 경우에는 코덱 같은 경우는 자기 맘대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조금 크지만 편집할 때 좀 편한 프로레스 LT 코덱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 카메라로 집에서 찍을 때 제일 문제가 옆에 물론 스크린이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옆에 커넥터 꼽으면 안 보여요. 또 가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별도의 모니터 하나를 달죠. 그 모니터로 자기가 보면서 찍을 수 있게 자기 모습을. 굳이 그런 모니터 쓰지 않고도 이렇게 이거 하나 연결해 놓으면 어차피 방구석에서 찍는 거잖아. 컴퓨터 앞에 있다고. 컴퓨터 화면을 내가 얼굴을 보면서 녹화도 할 수 있다. 카메라에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행위 자체가 난 너무 웃긴다고 그랬잖아. 솔루션이 나온 거죠. 아니 마우스 하나로 녹화버튼 딱 누르고 딱 누르면은 컷홀더 안에 파일 하나 딱 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나로 방구석에서 찍는 카메라 세팅이 굉장히 간소해졌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거. 바뀌었다며 카메라 좋아졌다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폰으로 카메라를 바꿔서 세팅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해. 지금 녹화 다 됐잖아. 이거 그냥 누르면 돼. 아이폰 15 카메라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15 프로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된 게 애플 로그 프로레스 코덱으로 찍을 수 있다. 핸드폰에 SSD 드라이브를 USB-C로 딱 연결하면 동영상을 프로레스 로그로 SSD로 바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용량이 너무 커. 프로레스도 종류가 있거든요. HQ, LTE, Proxy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HQ인가 그 이상 코덱일 거예요. 조정이 안 돼요. 정말 프로페셔널 용도로서는 용량이 어쨌든 화질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겠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는 파일이 너무 크다. 그래서 참 우연찮게 나온 건지 전략적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카메라 앱을 무료로 배포를 했죠. 저도 지금 그걸 찍고 있어요. 블랙매직 카메라 앱. 여기서는 애플 로그를 활용하되 코덱을 프로레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고를 수 있고 심지어 H.264, H.265도 고를 수 있고 파일 용량을 되게 작게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외장 SSD에 녹화가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장 SSD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도 지금 이 XLR 마이크. 이게 지금 아이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원. USB 허브에 전원이 들어가고 그게 또 아이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폰은 지금 충전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이 세팅이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연결성 자체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USB 허브 인식하고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에서 애플 로그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로그라는 건 뭐라면 굉장히 물빠진 듯한 색감으로 일단 찍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물빠진 색감으로 찍는 거를 로그 촬영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 상태로 찍고 있더라도 색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럿 기본 기능입니다. 이걸 씁니다. 이걸 커스텀 럿을 올리고 애플 럿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파일이 있어요. 애플 로그 2 REC 709 V1.0 인데 이걸 적용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인풋을 REC 2020로 바꿔줘야 됩니다. 럿 이전 이후를 색감을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 휠에 들어가서 조금 색깔을 조금 만지는 편입니다. 약간 뭐 채도라든지 컨트라스트라든지 기본적인 색감을 일단 맞춰 놓고요. 뭐 저런 색감도 낼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컬러에 대한 전문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색감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이런 색감이 나왔다가 색감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애플 럿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애플 럿을 기준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만지는 건 그렇게 또 크게 또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7, 8년째 찍고 있는 입장에서 겪어왔던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유튜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시작할 때 7, 8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레드오션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세팅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